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면 안되는구나 어이 어이 깜짝이야 그냥 미친듯이 달려야 되는구나 겁나 빠른 애구나 어 겁나 빠른 애였어 어 깜짝이야 어이 갑툭치 진짜 어이 갑툭치 어이 핏핏 핏 뭐죠? 핏 핏이 핏이 죄송합니다 이게 방향을 내리면 춥구 올리면 덥구 조절을 하고 있어요 어 뭐야 왜 포복하라 그러는거야 나한테 여기로 들어왔는데 자 천천히 보자 천천히 11시 물 건너갔죠 진작에 물 건너갔죠 어딘가 갈 길이 있을 것이야 아 여긴가 보다 아니니? 여기 아니니?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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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떻게 계단이 있는데 나 절로 올라가고 싶은데 여기 여긴가? 여긴가 보다 찾았다 아 찾았네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허허허허허헣 아니야ungkin 아니야 있어 올라가올라가올라가올라가 오이 Eric 글로 올리지마 야 글로 가서 때리지마 누구가 글로 와서 때리وق 여기도 점프하고 점프하고 올라가올라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위에 들어가이 가 oppos déf 아.. 으흠 으윽 으어 으어어 으어 저 이는 좀 뭔가 이것저것 짬뽕이 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라디오는 다음주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는 라디오 방송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이거 부... 와... 와... 어? 문 열어? 문 열어? 화면 어른어른 하는 것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지? 잠깐만요 헐 스톱 해놓을걸 친구 회사 동료가 죽었다고 장례식장 갔다 왔다고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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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들으니까 멘붕할거같아 뭐 들어가야돼 그래서 다 문 닫혔는데 어 열렸구나 여기 하아 삼각호임의 명복을 빕니다 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좋은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라고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어떻게나 우리 건강 잘 챙깁시다 아프지 맙시다 여기다 여기인가 보다 뭐야 왜 서있는데 누가 여기 서있었었던거 같은데 누가 여기 서있었었던거 같은데 아айт 제시카성 제시카성 제시카체쉬카쉬카수카쉬카쉬카수카우 exppppppppppppp 제시카체쉬카수카쉬카수카수카씌카수카수카수카수카수카수카수으로카 indicatesת 킹킹킹ㅎ 저 방에서 뭘 해야되나.. 눈이 아퍼 아 2는 이게 진짜 힘든거 같아요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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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요게 사람을 너무 힘들게 너무 눈이 아파 그걸 또 다시 가야 되나 이 피는 또 뭘까요? 이 피는 어 열렸다 어 라이안나님 이제 들어가세요? 이 시간에? 어휴 고생 많으십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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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위로의 세계로 어이 껌치기야 위로야 위로 여기 그다 빛도 없는 미로 어 깜짝이야 어 왜 일로와 왜 일로와 오히려 길을 알려주는 건가? 친절하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휴 여기 앉아 여기 막혔는데 에이 만드는 사람은 안 무섭죠 뭘 무섭겠어 약간 자기들끼리 그런 건 있었겠지만 뭐 울 지인다 울 막 이런 건 있었겠지 아 무서워하면서 만들지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위로 빠져나온 듯 하구요 풍대는 더 이상 가실 수 없구요 이리와 이리와 어이 아름다운 엉떤 어이 아 으와 으와 어 으아 아 으 으 으 이 누구야 저는 솔직히 이런 갑툭튀 보다 이 막 심리적인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무서워하는데 갑툭튀 처음부터 끝까지 갑툭튀로 승부를 보내 여기로 뭐 어쩐다고 여기로 뭐 어째야 되는데 여기로 어쩐다고 저기로 들어서 올라가야 돼? 여기로 가면 되나? 저거 왜 있는 거야 지금? 왜 있었던 거야 저거 왜 뭐지? 저거 뭐지? 저거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있었겠죠? 저기로 넘어가라는 건가? 저거 그렇구나 괜히 있을 리가 없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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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저거 싯 잘 대신 연기를 위로? 흘러갈 데 없는데? 너무 오픈필드야? 뭔가 아 여긴가 보다 어? 이거 일상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Praise the answer!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apple 오إ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Hasan 오오오오 110 아 잘했는데 죽진 않았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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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아 잘했는데 아 잘했는데 가자 카메라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아 진짜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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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잇 아 으잇 아 으 아 아 으이스sec끈 으흐흐 으흐흐 으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못 열어 죽었다 으흐흐흐흐흫 씻 씻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흫 흐흐흐흫 한시도 쉴 시간을 주지 않는구만요 예? 이쪽으로 가야겠다 슬라이딩! 왠지 슬라이딩을 해도 멋있을 것 같았어 어이 못 열어 아이 잠깐만요 슬라이딩 제가 제시카가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상에 중요한 아이예요 그래서 시체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아니 갈 데가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 막혔는데 어 일로 가겠다 아 여기구만 어? 으아하아잇 으아하잇 으아하잇 으아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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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자 하우 으아핳 으아핳 αυτ 크린 스파게티니 감사합니다 강гор의 라이벌 Great 제뿔 위치하지 않다 베리 총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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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다이하시는 유다이 와쌈님 끝까지 화이팅 그림스파게티님 감사합니다 하아 하아 저는 공포영화나 얘기 좋아서 찾아봐요 솔직히 bj보다 이런데 오고 이런거 찾아서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는게 좋습니다 뭔가 얘기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석구님들이지 하아 하아 원래 이게 이렇게 몰입도 있는 게임이었나요? 어? 그때도 이렇게 몰입도가 있었나요? 나 이제 막 코뱅맹이 소리나는 것 같아 갑자기 하아 하아 심장이 쫄깃해져가지고 어디로가 우리가 네 아 부 비 햇빛.. 비.. 가 여전히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 어딜가 바테리 지긋지긋한 바테리 바테리 여기 어디 갑니까? 여기 점프 상호작용 공격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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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놈들아 야이놈들아 서있는게 더 이상해 우와 시동수님 파이야 아 고맙습니다 이동수님 삼님 파이야 어이 감사합니다 피치피치 호로랄 가자 이러분들아 내가 간다 우리 딸이 어떻게 하냐면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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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춤춰요 막 어이 왜왜왜왜 왜왜왜왜 야 나 탈출한거 아니였어요 여기서? 어? 어? 나 탈출한거 아니었냐고 어? 이동수님 피치피치 호로랄 샤랄라 기물띠 뿜뿜 고맙습니다 이거 할라다가 허허허허 내가 이거 할라다가 허허허허 내가 내가 말이지 야야야야야야 쭉 때리면 어떡하니 가자 가자 할수있어 할수있어 하이하 파이하 하이하 아 여기 멋지게 자 잠깐만 아 멋있게 거기서 딱 슬라이딩을 했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